안녕하세요 화장도 안하고 오늘은 잠깐 장을 보러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ECQ가 아니고 GCQ래요 그래서 저도 밖에 잠깐 장을 보러 나왔는데 이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제는 이렇게 페이스트실도 쓰고 다녀야 되는데요 이걸 안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샀어요 이따가 몰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이걸 쓰고 다니는지 한번 볼게요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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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이 녀석 답답해요. 마스크만 쓸 때가 좋았던 것 같애. 응, 감지다. 샤벰벌레이셔. 샤벰벌레이셔요? 아, 그거? 아, 맞네. 샤벰벌레이셔드. 오늘 어차피 장보기를 다 마쳤고요. 이제 집에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오바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은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런 거 쓰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. 저도 한국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필리핀이니까 조심하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한국 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비 오는 곳도 그 장마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